3목식 경기 돌입합니다 서비스 윤호비 지금 김나영 선수가 격근전 플립 경기를 풀어보려 했네요 기다렸던 유한나 지켜내면서 서비스의 가루는 돌아오는 공에 대한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지멘주 툭 걷어 올렸습니다 여기서 윤호빈의 백핸드 네트 상승 지멘주 서비스 그렇죠 저런 공들이 미래에셋증권을 많이 살아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유한나 과감한 스윙 이번엔 득점으로 갑니다 예 김나영 아쉽게 네트 상단에 걸렸어요 파트너에게 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나영 두 번 연속 네트 2명이 함께 뛰니까요 그렇죠 하나씩 만들어내야 되죠 그렇습니다 다시 유한나의 장끼가 살아났습니다 네 하나 할 것 같습니다 네 지멘주 서비스 윤호빈 아 좋아요 한 점차 자 심현주도 마음먹고 쏘아봤습니다만 아하 자 백핸드 플립 김나영 포스코에서는 지금 유리한 쪽으로 경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석 점차 어 지금도 네 네트스 칩니다 윤여빈 선수가 지금 디펜스 하지 않게끔 해주는 것도 지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김나영의 서비스로 출발합니다 찔러줍니다 아 좋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요 넘기지 못했습니다 유한나의 서비스 플릭 과감합니다 유한나 유한나 서비스 윤희빈 선수가 석점차 심현주 서비스 윤희빈 낮은 랠리 김나영 아 좋아요 윤희빈 나왔습니다 이 게임의 첫 번째 포인트도 이런 양상으로 만들었었는데요 리시브 득점 작전이 분명한 그런 시스템으로 격위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심현주 그리고 윤희빈 서비스 윤희빈 심현주 선수의 이번 포핸드 왔을 때 또 조금은 서두르는 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순간순간 변화를 잘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나영 김나영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유한나까지 네 그렇습니다 늘상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테이블에서 거리를 좁혀라 백핸드 받아줍니다 그리고 랠리를 마무리 짓습니다 졌는데요 백핸드 윤희빈 3구 득점 네 살려냈고 이번 찬스 김나영 네트 심현주 길게 윤희빈 준비 쏩니다 다시 받아 냈는데요 길었습니다 서비스 윤희빈 9월 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10대 9호의 상황 네트 포인트 과감합니다 유한나 이번엔 길었어요 받아냈습니다 네 서비스 유한나 김나영 길었습니다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매치 포인트에서 게임 포인트로 변동됩니다 심혈주 푸시 윤희빈 받아내지 못합니다 공을 들이는지 보입니다 그럼요 신중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유한나 비스듬히 비껴 맞습니다 아 윤희빈의 서비스 심혈주 넘기지 못했어요 자 유한나의 서비스 자 김나영 아 윤희빈 선수의 이번 샷 길게 아 윤희빈 아 윤희빈 selv하기로 instgy qui 질 is 엔 아 윤희빈 아 gren mechanics Us conform enforce ton Office lag lag Shar 輪